하웨이 휴! 자 오늘은 꿀잼! 만화! 아... 리액션 제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웬니님의 마크 영상 출발합니다 뽀뽀! 지난번에 코요미 엔더맨이 엔더걸과 함께 놀다가 엔더걸에게 찝짝대는 웬 깡패 엔더맨에게 덤비다가 욱! 역으로 뚜까맞은? 윤더맨 아... 어... 맞고 정신을 차려보니 여기 어딘가요? 어? 뭐야? 나 언제 여기까지 날랐어? 여기...다자자자 휴! 네에! 내려놔! 콜린을 구해줬나 구해줘도 난리야 뭐지 황금들은 이게 다 뭐야 인생 역전 가기야 금을 좋아하는 피글린들에게 금을 잔뜩 뿌립니다 물주님이 등장하셨다 자 다음 들라하라 피글린의 특제 황금 카본 아 이정도로는 안돼 그러면은 요건 어떠십니까 요거는 말이죠 오히려 도끼로 똑같아 해도 도끼가 부러지는 완벽한 상태입니다 예 그거야 그거 오호 쪼꼬미 자식 또 왔어 어머 뭐야 예전과는 다를걸 야 간다 뻥 예전과는 다르다고 간다 간다 그만해 하지만 최신 장비는 절대 요정도로 부서지지 않아 한도 또 하나 아프다고 자 이번엔 내 차례다 빠빠빵 호호 무빙 무빙 겁나 슉 슉 슉 어우 방어력이 겁나 강해지니까 호 우리 쪼꼬미 엔더맨 상당히 강력해졌습니다 쟤 어떻게 될거야 나도 몰라 어흡 아 근데 장비는 강해져도 역시 내구도에 한계는 있네요 그 관 тысяч 어어 으아 깨진다 해주시 menus 피글님들,ever 여기,네들이 좋아하는 금이다 뭐 좀 해봐! 어 싸늘한데? 예이!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고객님 자! 공격해! 피글린블 대 출격 다굴는 장사 없다던데 자 마무리 용암 불다 죽는거 아니야? 화염정 포션을 빨고 있었네 후에 젖어 고마워 뭐야? 그래도 결국엔 저 남친 데리고 가는거야? 내가 생각한 결말이 아닌데 이게 마! 인생이 원래 그런거야 그래 자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쪼꼬미 엔더 아우 왜이렇게 힘든 하루였냐 어라? 엄마 아빠 돌아오셨어 맛있는거 잔뜩 사오셨네요 그렇게 쪼꼬미 엔더는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너무 추워 저기 안에 장비가 좀 있어야 될텐데 제발 아니면 먹을거라도 오 물이다 물이랑? 어? 용암? 아! 앗 뜨거아 앗 뜨거아 어? 여긴? 스카이블럭이잖어 어 밑에 보니까 나무가 떨어져있고 조심스럽게 저 물타고 내려가는거 아니야? 괜찮겠지? 아 미끄러진다 조심해 빨리 빨리 물타 물 물 물 물 물 잡아 어우 자 나무를 얻었어 올라가서 다시 아우 힘들어 휴 어휴 자 이거를 여기다가 심고 와아 손짓간에 성장 똑똑해 똑똑해 아앗 아앗 역시 맨손을 하면 안돼 인간은 고구를 쓰기 때문에 인간인거야 나무를 열심히 캐주구용 용암용 하아 하아 좋았어 이렇게 하나씩 늘리면 집이 완성될텐데 어? 앗 뜨거 아 이 용암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좀 해보자 하아 어 좋아 그 방법이야 요거를 조심스럽게 야 쏟으면 노오 뭐라? 우리이랑 닿으니까 올이 되잖아 유레카 이제 조금 파주고 열심히 섞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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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무한돌블럭 공장 생성 완료! 아하, 좋아, 좋아, 좋아! 아, 이제 뜨끈뜨끈해지겠지? 자, 나무 넣고 어? 왜 안 돼? 아! 어? 나물 몇 개 넣는데 왜 안 넣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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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인가? 아랜가? 됐다! 찬바람이 쌩쌩보는 저 높은 하늘 아, 근데 왜 또 다 됐어, 이거? 진화했다 띠용 공간으로 진화했어 신인유 탄생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